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상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마지막 3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통계는요. 경기순환지수 동행변동치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되게 복잡한 지수이긴 한데 나올 겁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이게 뭐 하루하루 널뛰기네요. 신경 쓰지 않아야 하겠죠? 가능하면? 큰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면? 네. 그런데 어차피 빠지면 다시 또 회복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나스닥이 10%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 4, 5%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빠지지만 또 알게몰기 금방 회복을 하고 더 올라올 때도 있고요. 아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들어보는데 그런 면에서 걱정 많이 하시겠죠? 저희 얘기가 뭐죠? 아니요. 결국은 미국 주식은 계속 꾸준히 꾸준히 올라갑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기회인데 제가 그래서 장우석 본부장님께 얼마 전에도 여쭤봤잖아요. 왜 미국 주식은 그렇게 꾸준히 거북이처럼 오릅니까? 그게 이 프로님의 가장 큰 의문상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갖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혼자.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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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얘기하는 별로 안 좋아하실 얘기지만 아니요. 뭐라도. 저희는 장보부장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많이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정말 조금 그냥 내가 어떤 종목을 알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디즈니 같은 것들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크로를 듣고 그다음에 리서치 자료를 보고 또 훌륭한 분들이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레이쇼 같은 거 PER, PBR, PSR 다 보고 하고 나서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이후에 이어지는 투자들이 실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되게 좋은데 제가 증권사에 한 10년 이상 있었고 나와서도 제가 항상 제가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요. 수급을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어떤 KSD 어떤 현황들을 보여드리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때도 어떤 걸 보유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카페, 미주민 카페라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많은지 중국이 많은지 유럽이 많은지 아니면 미국이 한다고는 어떤 종목이 많은지까지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많이 바뀌고 있는가? 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늘 성장주의지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들 신세한 기업들 그다음에 누가 얘기하면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흘려들겠지만 금융주의가 없다는 사실들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게 절대 안 사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거워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지금도 그런 의심이 많아요. 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똑같은 케이스고 또 제가 요즘에 요즘에 이제 제가 유튜브 많이 안 보는데 어쩔 수 3%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다 들으니까. 다 듣는데 보다 보면 뭐 유튜브에서 뭐 리딩방이라고 그러죠? 방송을 쭉 이끌어가면서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2021년인데 말입니다. 아직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죠. 그다음에 수도 없는 불법 문자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돈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침착해지거나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그때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 프로님이 절대 외화를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진짜 돈이니까요? 저도 그거에 목적이 있거든요. 이 방송 나오는 거 제가 뭐 증권소득도 아니고 증권세 매출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도와주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안 변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 있고요.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많이 냉정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방향이.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Q&A를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가 아니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면서 늘 물어보는 질문들이 대부분 똑같아요. 이러이러한 스펙 종목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냐 다 잃었다. 망했다. 그다음에 리딩 방향에 돌을 떼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일상생활 돌아가게 되면 1,000원짜리 수료가 좀 덜 나가고 더 나가도 고객들은 가만히 안 잃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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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이거 무슨 문장이 있는가 하지만 그냥 몇 분 만에 순식간히 잃는 것들은 너무 쉽게 잃고 쉽게 포기하고 금맛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술집 가만 안 주고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짜 뼈아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저하고 이 프로님하고 저하고 좀 더 힘을 내서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에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장기적으로도 수익도 좋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분이 먹는다고 한 번 돈을 벌어본 분들, 배당도 받아본 분들 수익을 내는 거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너무 잔투자면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어쨌거나 제가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혼적으로 이렇게 좀 잘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저희 목적이다. 그래서 저희도 밤에 나오는 게 좀 보람차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돈 벌으셔야 됩니다. 네. 돈을 버는 걸로 하고요. 이건 전투입니다. 전투. 어제의 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는 테슬라가 의외의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플러그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좀 빠짐을 얘기했었는데 하락을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시장에 도와주는 그런 멘트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것도 역시 마이너스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그리 썩 좋은 장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하락폭을 줄인 거에 만족해야 할 때 시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 걸로 보더라도 어제는 IT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팡 중목들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이겨가고 있는데요. 이 팡이 먼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좀처럼 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특히 애플 같은 기업들 제가 애플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야 된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짜증 나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아직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도 차트를 얼어보게 되면 고점 대비 한 10% 이상 좀 빠진 것밖에 없거든요. 많이 올랐죠. 상체부치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어가기 썩 부담스러운 부담 없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그게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과 더불어서 조금 하락이 좀 연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월 달이면 일단 2021년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마 실적에 대한 예산치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다시 한 번 에너지하고 소재, 금융주 같은 구경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IT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다 별로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빅스 지수가 역상 평균값인 역상 최고치는 82.69였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세상에 빅스가 82.6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빅스 관련 ETF 투자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으셨는데 그런데 평균치가 19.5인데요. 어제 드디어 19.23을 찍으면서 평균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빅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은 되게 지금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선 저점은 9.14니까요. 9.14는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시장이 정말 좋았을 때 얘기니까 그때가 아마 2017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평균값은 19.5고요. 어제 드디어 19.5를 하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실적 관련한 기업이 많았고요. 설명을 드릴 건데 파이브빌로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딱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뭐 하는 기업일까요? 파이브빌로우는. 파이브빌로우는요. 5달러 이하의 물건을 파는 소매점이거든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딱 돼 있는데 싸구려 물건이 되게 많죠. 약간 중국산도 많고. 미국 다이소네요. 그렇죠. 그런 건데 다이소는 또 1달러 다이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5달러니까 약간은 그거보다는 중저가. 비싼 다이소? 중가도 아니죠. 5달러면. 그러니까 조금 비싼 거. 그런데 이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달러, 11센트 예상했는데 2.20이 나왔고요. 매출도 예상치 봐 잘 나온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그거거든요. 아니, 미국처럼 잘 사는 국가에서 1달러가 팔린다? 5달러 미만의 물건이 팔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혹시 2%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은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서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나라고요. 위도 장소 잘 되고 아래도 장소 잘 되죠. 의외로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 아닙니까? 올라오니까 멕시코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론 잘 사는 분들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특히 아시겠지만 지금 연방의 최저임금이 7달러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7달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건가요? 7.2원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돈이 없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가면 제가 가봤는데 2017년 가봤는데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 1달러 샵이었는데 1달러 샵이었는데 뭘 갖고 나오면 거의 반은 망가지거든요. 그거는 어느 질이 안 좋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진국의 모습보다는 약간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잘 나오는 바람에 현재 시간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거 보유하시면 온다면 소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퓨어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료전지회사죠. 어제의 플러그 파워와 비슷한 흡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깜빡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매출은 1,620만 달러 찍었는데 손실이 4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는 1,487만 달러의 매출을 보이는데 손실은 4,600만 달러가 나와주면서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1년 동안에 1,20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재미를 갖고 왔는데 매출은 줄고 있고 손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미국의 기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와야 되지만 그만큼 희망이 있다 보니까 12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인데요. 글쎄요. 이런 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기업이 또 한 2년 정도가 있으면 자기들은 흑자가 또 가능하다고 또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장 커지면 그렇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은 더 손실은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계정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느냐 하느냐 문자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족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각자 쓰고 있지만 보통 애인과 쓸 때는 하나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CEO가 2016년에 쇼파에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지 간에 넷플릭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공유하라 이거죠. 공유하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문자나 이베일로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애인끼리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전체 구독자의 33%가 계정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세면 중에 한 명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합법적으로도 그렇게 세면 내용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지는 거죠. 지금은 조금 돈을 벌고 있고 영리한 정책이죠. 디즈니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뭔가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6,700만 명이 무임치하고 있다. 이분들 돈을 안 내고 있다. 이분들 돈을 받으면 얼마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해본 거죠. 이분들의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110억 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1년 동안 매출이 250억 달러라고 감안하면 110억 달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뭔가 받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공유를 차단한 쪽으로 의견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각종 월가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분들 아이비들의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워트리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넷플릭스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돈을 쓸 거 아니냐라고 단순한 어떤 개선법이 나온 건데요. 다시 가입할 거다. 그렇죠. 소고기 사 먹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좋은 의도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리덤이라고 하는 아이비 쪽에서는 경쟁성에서 이탈자가 과속화되면서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볼 게 많은데 이렇게 치사해 안 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답은 안 나왔지만 혹시 이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의 그런 거 있죠. 치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노 같은 거 내가 보나 보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봤던 거가 있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처음에는 불법 복제를 허용하고 알아서 다 써서 중독되게 만든 후에 어느 때부터 복제 단속을 하고 하는데 그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즉 복제에서 퍼진 것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그들이 없으니까 복제에서 쓰지 마. 그럼 안 그래도 안 쓰던 거야. 안 쓸게. 이제 할 텐데 넷플릭스는 복제에서 쓰는 분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와서 넷플릭스 보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주 보는 분들한테 던질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정도 중독돼서 보는 분이라면 아이디 하나 더 파라고 해도 파겠네. 하는 분들에게만 타겟팅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거의 다시 가입하겠죠. 저는 6,700만 명 전체가 하지 않겠지만 저는 절반 정도는 하지 않으니까. 꽤 많은 비율이. 계산 다 해봤을 거예요.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두세 번인데 요금을 올렸거든요. 계속 올릴 때마다 의외로 이탈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기서 얻어지고 있는 자신감. 다 있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 있겠지만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라고 하는 게 의견이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하나로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바로 반응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대한 의견이 많지만 지금은 계정은 공유 차단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가 니콜라 지분은 5.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기사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금방 나온 건데 이 중에 올해 안에 절반을 매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1,100만 주고요. 가치가 1억 8천만 달러 되는데 1억 8천만 달러를 만들어서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고. 이게 자체가 수소 사업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팔아서 다른 걸 투자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하여간 이걸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하나하고 니콜라의 파트너십이 깨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겠지만 하나 관계자는 오늘 조금 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파트너십이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주식만 파는 것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월가에서는 또 지금 쌓여져 있는 니콜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시간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조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마저도 발을 뺀다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올해만 절반을 매각한다 했으니까 더 이상 팔지 않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보고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니콜라는 어쨌거나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트레이밀턴 시효가 나와서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힘들어하고 있고 계속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한화가 상황을 제일 잘 알겠죠. 저게 투자를 해서 주가는 떨어져도 투자 제휴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마 저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화의 현 회장님의 도련님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이제 상속세 낼 재원 마련하느라 하는 투자의 성격이 강한 젊은 분이 관련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기사까지는 안 봤는데 그래서 저기서 투자 수익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일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반 정도는 조만간 물건을 물량에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오늘 본 기사 중에서 가장 잘 본 건데요. 펠라톤하고 아디다스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운동복 혹은 장비를 3월 25일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복은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입고 계시는 그런 이런 잠바 같은 것들 아니면 위에 체육복 이런 것들을 보통 30달러에서 85달러까지 싸게 팔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렇게 유명한 이분이 트레이너거든요. 이분이 딱 이 옷을 입고 이 자전거를 펠라톤 자전거를 타는 모습 보면서 저 옷을 입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저걸 입고 한번 타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충동 구매를 불러리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좀 마케팅이 숨어 있는 건데요. 세트로. 네. 세트로.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펠라톤이 손해 아니냐는 이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등책이 크고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기계고 이거는 보통 싸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펠라톤도 역시 기계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구독자를 모아서 입고 한번 운동해봐요. 따라하는 게 있거든요. 세트로 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싸게 파기도 하고 아니면 펠라톤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가 꼭 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맨몸으로 체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이다스 체조고를 입고 따라하는 거죠. 맨몸을. 그러면 이제 2, 3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건데 그런 거를 일단 목적을 두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일단은 자기들은 큰 욕심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펠라톤 쪽에서는 옷을 판매하는 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 다른 세트를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펠라톤은 어차피 지금의 자전거를 판매하기 목적보다는 일단 회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일단 충분히 가둬놓고 거기서 일단 팔려고 하겠죠. 할인 같은 거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펠라톤 향후에 룰루레몬, 나이키 등과의 제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디다스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나이키는 안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워낙 굉장히 치열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펠라톤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펠라톤이 아시겠지만 정말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 똑같이 300만 원짜리 옷걸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안 한다. 네,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나가서 뛰는 분하고 집에 하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반환을 맞는 거하고 반환 없이 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제 진짜 바람을 코에 넣으면 집에서 못 타죠. 안 타죠. 이거 안 타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려했는데 펠라톤이 그걸 알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거니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고전되면 30% 내려오는 바람에 많은 걱정하고 계시는데 펠라톤이 어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씻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버가 지금 주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버가 영국의 대법원에서 일단은 이거를 사업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일단은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운전자가 7만 명이래요. 7만 명. 7만 명한테 갑자기 최저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연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약 5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계산해 갖고 왔는데요. 런던은 우버에게는 5대 시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영국 전체 매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니까 적은 게 아니죠. 적지는 않네요.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우버는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런던 쪽에 있는 운전자를 줄여서 오히려 좀 축소하는 걸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야 한 사람이 더 많이 태우게 결국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더 한 분한테 더 운전에 대한 강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6.4%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영국 시장에 대한 악재가 좀 인식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 우버 잇츠는 제외시켰습니다. 음식 배달은 조금 제외시키고 일단 드라이버 쪽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나갔던 우버의 주가에 약간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민거리겠어요. 근로자 형태니까 당연히 저런 거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최저임금 올리는 거랑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러면 또 우버 기사가 줄어들 텐데 일자리가. 그렇죠. 우버 기사 하는 분들은 우버 기사가 제일 좋으니까 저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최저임금이 한 1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영국은? 네. 그러면 이제 14,000원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구가 있죠. 일단 그렇게 좀 비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비용을 소비자는 전가시켜서 알게 모르게 요금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 녹아나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대법원의 판결을 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민발의안 22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엎었거든요. 주민들이 이거 아니야 하지 말자고 손을 들면 판결을 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우버가 이걸 한번 모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이 모여야 됩니다. 리프트도 모여야 되고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버 이츠 외에 도어댓이라든지 이렇게 음식 배달업까지 모아져서 그렇게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바꾸는 사람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이거 사업 못할 수 있어 하고 협박을 하면 주민들이 한 번 안 된다고 하는 걸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먹혔기 때문에 영국도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고요. 마지막 어쨌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이걸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것들 그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한테는 신경 쓰이는 사안이긴 하겠네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업자로 전환시킨다는 것 때문에 비용 많이 들거든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원래 직원이었다가 사업자로 전환시킨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연구해서 지금 거꾸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은 주민발행 22월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할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돼버리면 우버가 상당한 이미지에 타격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이버는 돈 안 주려고 떼쓴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하게 본다고 그러면 안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다 봤습니다. 아침 딱 장도 시작됐네요. 장 시작하기 전에 아마 기사가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미국의 실업수단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원래 71만 건을 예상했는데 77만 건이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지금 고용시장 전체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장출발상 바로 볼까요? 지수가 아마 회복을 못하는 상황으로 출발했을 것 같은데요. 출발상 지수가 나왔습니다. S&P500이 0.66%, 다울은 소폭 빠집니다. 0.15%. 날짜가 1.31%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안 좋고 또 10년의 국채 금리도 바로 한번 라이브로 볼까요? 라이브로 볼까요? 거의 1년 사이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CNBC에서 마켓 오셔서 본드를 보시면 딱 여기 10년치가 나오거든요. 1.44가 나오네요. 745, 744. 거의 최고치죠. 거의 최고치인데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S&P500도 빠지고 있고 라스도 빠지고 있는데 10년의 국채 상생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대략 이렇게 기사가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또 내려가면 장이 또 올라오겠죠. 그런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장이에요. 채권만 따라서. 네. 그게 지금 굳이 기술주가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일이 진짜 따지고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도대체 금리 1% 올라가면 얼마나 빠져야 됩니까? 그 폭이. 1%가 올라가면요? 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얼마 올라가면 기술주의 어떤 훼손이 실적에 대한 훼손이 얼마가 이루어진다. 홀딱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고 막연하게 금리 인하가 기술주에 좋다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시장에 대입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고 저도 제가 아직까지 그런 깊이가 있는 분석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를 때도. 오를 때도. 야 금리 내립니다. 그럼 올려야죠. 금리 내리니까 또 올라야죠. 이랬으면. 그랬으면 금리 오르니까 내려야죠. 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내성 내려올 때는 금리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국채심룡물금리 어디 봐야 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었지만 뭐 2003년까지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의심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미 수많은 아이비가 2%라는 숫자에 익숙해져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타입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왔던 기사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달러 제네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달러 제네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홈플러스 이스프레스 같은 거 조그마한 그런 매장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있는 거. 그런 소매자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이 좀 미스가 났습니다. 10센트가 미스가 나오는 바람에 당의 주가가 빠지겠죠. 이렇게 좋은 실적이 다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나왔기 때문에 원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6.1%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기업이 있습니다. 시그네 주얼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보석 관련 소매업체인데 이거는 지금 원래 3.54 EPS 예상했는데 4.15가 나와도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20%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5.7% 올라간다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결국 추이라는 애완동물 소매점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페코라는 겹도 있거든요. 페코가 상장하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처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상은 6센트 예상했는데 실제는 17센트가 나왔고요. 무려 9센트가 더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가 다음 달 정도,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하네요.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 사실 이제 아이패드가 의외로 잘 팔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작년도에 일단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게 잘 나오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애플 주가가 이런 소식에든지 불구하고 주가 1% 정도 빠지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브 빌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니콜라는 이렇게 좀 지분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얼마나 좀 빠지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펠라톤은 지금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크게 늘리고 있는 회사의 이 내용이 지금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가의 물건을 보통 250만 이상 하는 기계들인데 이걸 사게 있는 게 앞으로 점점 열리는데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얘들은 이제 그동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서 막 딸렸는데 많이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제 약간 팔기가 어려워지는 구면 너무 훅 넘어가버린 거죠. 그래서 펠라톤이 약간 고민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마케팅을 피우고 있는 건데 이게 보통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서 저도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안마의자 어떻게 팔고 있는지 보면 힌트가 될 텐데. 렌탈? 아, 렌탈이며. 그러네요. 그럼 뭐 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잘 팝니다. 잘 파죠. 렌탈이 있어. 렌탈에 대한 렌탈을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메일을 써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주요 정보도 현황만 좀 보겠습니다. 주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뭐 테슬라가 2.6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기계적으로 JP봉원, Chase 같은 금융진은 또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아까 아이패드 신규 상품이 나온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1.84%,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장이 뭐 이러니까. 네, 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니콜라만 확인해 보고 니콜라는 4.7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어슬을 아까 본 거 보면요. 실적, 뭐 실적 여파라고 좀 보이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1.7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그나마 좀 단단하게 좀 버티고 있던 아마존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1% 안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식에 그냥 너무 수로 없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동안 좀 과한 거 그냥 좀 정리하고 또 다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나마 다행히 하는구나. 그게 어느 정도냐가 문제. 네? 그게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다운은 그래도 쭉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기 싫은 정도 있지 않습니까? 1%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멀미나는 상황, 이런 복잡한 상황. 미국 연준에, 미국 연준이면 경제 공부 많이 한 분이 잔뜩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말을 또 그냥 무시해버리는 저 시장의 논리. 이런 거 참 혼자 투자하고 결정하려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3프로 TV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속이 없는 얘기하려면 말이 꼬여요. 아무튼 꼭 따셔야 됩니다. 진짜 돈으로 하는 게임이니까.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한 3교시까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 이 프로가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낮스닥 뭐 이게 최악이겠죠? 그죠? 더 떨어지겠습니까? 빨리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때 인간적으로 하죠.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뭐 됐죠, 뭘. 그럼 장우석 본부장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있으시면 제가 질문 두 개만 받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동안에 이런 사투리 있잖아요. 경우가 없다. 경우 없는 시장이 있습니까? 경우 없는, 경험 없는 얘기지 이거. 경험 없는 사투리인지 갑자기 귀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너무 황당한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서 너무 경험 없는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하시는데 시작이 좀 경험 없는 것 같아요. 경험 없는 일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기르는 강아지는 요즘은 잘 지냅니까? 네. 제 강아지 이름이 골드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골드라고요? 골드입니다. 코인으로 바꿔세요. 원래 제가 처음에 주운 강아지인데 제가 강아지 이름 지을 때 받았더니 가장 많이 넣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도 이제 그 저...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1등은 버핏이었거든요. 버핏? 버핏이었는데 버핏은 그렇지. 곧 이제 뭐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골드가 더 오래 가죠. 그런데 버핏은 좀 제가 너무 훌륭한 분을 강아지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고 돈 되는 걸 짓자는 거죠, 어쨌거나. 자꾸 불러서 돈을 불러오는 거. 그래서 골드로 지었죠. 골드로? 쉽게 누렁이죠, 강아지가. 한 마디 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생각 있습니다. 유기견이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 강아지 이름은 인버스? 곧버스입니다. 골드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골드가 고마워요. 장호석 보무자님. 사실은 많이 위로해 주죠? 네,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시겠어요. 하는 일도 많고. 골드, 맛있는 캔 또 사주셔야 되니까. 장호석 본부장님, 이번에 선포로티비와 함께 미국 주식을 기초부터 배우는 사실상의 정석 투자 강의가 있습니다. 아시죠? 투자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유효기엔 지나면 팔지도 않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장호석 보무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